아 아 아 아 짜cede 아 아 아 막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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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아 오케이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약간 너무 가까이말라 트랜스포머인가 생각보다 되게 시원하네 오늘 날씨 너무 좋죠 해가 안 들어서 좋다 아 덥다 아 다행이다 살이 좀 많이 드러나가지고 탈까봐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더 타지는 않는거죠 5번 누구에요? 마이크 5번 난가? 5번 어 나 아닌데 어 뭐야 귀여워 잘 못 찍는데 와 이거 제가 입었던 이 보드 아 근데 이거 디테일이 후드가 남색이에요 아 그 STJ에요? 오늘 엄청 많이 오셨네요 여러분 진짜요 여기도 계시네요 뒤에도 계시네요 저기도 계시네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8시간? 거짓말 8시간이면 어제 거의 진짜 8시간 기다렸어요? 네 아니 저 기다리실 수도 있으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오? 거짓말 아 왜 자꾸 거짓말하세요 관악구의 자랑 관악구의 명물 오 나는 나 돌아다닌 데가 많아서 이사 자주 하셨네 네 네 여러분 사실 어제 나갔죠 그 컨텐츠 저희 송곳니 관리센터 아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직접 하나하나 존경스럽게 포장을 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직접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받고 엔진이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퀄리티는 좀 많이 떨어져요 퀄리티는 기대하지 않는데 진짜 열심히 팬투징 해가지고 다 직접 저희가 하긴 했어요 핸드메이드 핸드메이드 직접 포장했어요 스티커도 직접 붙이고 어 저겁니다 들어오십니다 들어온다 이게 여러분들이 내비 생각하는게 아니라 그냥 이번 아 맞아요 오해하실 말씀 오해 금지 이거 저희 이제 뱀파이어니까 또 송곳니 잘 관리하는 송곳니 잘 관리하는 송곳니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도 뱀파이어도 꼭 필요한 그렇죠 그렇죠 그럼 한번 구성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제이씨 아 네 업박싱을 해보면요 네 업박싱 비디오 눈 깜빡깜빡 한번 해주셔야죠 업박싱 비디오 업박싱 비디오 네 네 네 네 이거 네 여기에다 송곳니 발리 세트로 써있습니다 이 글씨도 저희가 직접 썼습니다 어 진짜 누가 쓴거에요 글씨 이거 누군가 썼는데 누군가 프레이팅 할거에요 어 저거 좀 봐봐 이거 저희가 한 명씩 써 아 맞아요 한 명씩 써 글자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 글씨가 일곱개여가지고 한 개씩 썼습니다 제가 아마 관이었을거 아 네 괜찮으시구요 그리고 가글이 세개가 들어있습니다 세개가 들어있고 원래 세개였냐 원래 세개였어 원래 세개였지 어 원래 두개 아니었나요 아니요 세개에요 아니 저희가 하도 많이 하다보니까 원래 두개씩 가끔가도 더 많이 들어있는게 있을수도 있어요 그 가글 두개였어요 제이크랑 선호가 있는데 맞아요 원래 두개 아니야? 어 세개 들어있는거 있어요? 원래 두개있거에요 아 오케이 그럴 수 있다 이게 원래 세개였어요 가끔 이제 청포도 두개씩 있는것처럼 맞아 근데 이게 몇개가 들어있는게 있을수도 있어요 약간 너구리에 다시마 두개 들어있는 느낌 더 많이 들어있으면 말했다시피 그동안 착한 입 많이 해서 산타아버지에 선물 주는거다 오 가글 하나로 아직 6월인데 이겼다 그리고 제가 presidential 선타아스 진짜 제가 세트중에 저거그그나서 다섯개를 뽀뽀해놓았으니까 오우 오우오오오였올올올올올거 WWWWWWWW têm거지마하 방송에 안나간거에요 그 유튜브에 안나간거에요 유튜브에 안나간거고 네 다섯개 지금 해달래요 지금 해달래요 좋다 도 Tribacon님vardthede 지금 나눠드릴거예요 어 오히려 좋다 오히려 좋아 한번 생각해볼게요 Would Du 근데 오늘 날씨가 그렇게 안 더워서, 다행이다. 추워요? 아니요. 선호 많이 추워 보이던데? 추워요. 선호 많이 추울 것 같은데? 바람이 송성 들어와. 어? 여러분 밥 먹었어요? 다 안 먹었대. 아 맞다 오늘 커피차 있으니까 어? 몰라. 선착순 100명이니까 다들 달리기 빠르신 분들이 먹는걸로. 저희가 먼저 갈까요? 아 우리도 가도 괜찮아? 그래도 100명... 오늘 300분 오셨죠? 한 분에 1만 드실 수 있지만 근데 뛰다가 다칠 수 있으니까 정보로 하는 경고. 어 좋다. 저희 경고했던 것처럼. 아니면 100명이 각자 5개씩 주문해서 나눠주면 되잖아요. 개수가 100개에요? 개수가 100개요? 100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니다. 다음에 이제 하이브가 쏘는 걸로. 오케이. 듣고 계시죠? 리버스 듣고 계세요? 저번에 스테이크 하지 않았어요? 네? 스테이크. 스테이크. 어? 아닌가? 어? 아 됐습니다. 아니 스테이크 말고 그 잔. 잔? 그러니까 잔. 아 쇼케이스 때 나갔죠. 저의 숙소에 있습니다. 근데 그 오늘 선옥 오시는 분 있어요? 다 오시는 거 아니지? 아 대학은 아니구나. 아 다단 아니구나. 압툴이... 반절. 반절. 150명. 160명. 되게 애매하다. 그 애매한 게 곧 매력이죠. 168명. 그 기준이 뭐예요? 좌석수? 아 다섯 명 그게 있는 거구나. 홈페이지 150명인데 뒤에 더... 아... 오 시스템 되게 신기하다. 그렇고요. 네. 그래도 오늘 안 더워서 다행이네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추워요. 들어가면 더 추울 텐데. 에어컨 켜져 있어서. 근데 우리... 다들 아우터 하나씩 챙겨오시고요. 사람들은... 모기는 안 불릴듯 오늘? 그러니까요. 모기... 모기장 같아 오늘. 모기장이어가지고. 이게 안 불릴듯이. 딱인 옷이에요. 어때요 오늘? 월남쌈? 월남쌈 같다고요? 멋있어. 월남쌈이라니요. 월남쌈 좋아하는데. 월남쌈 좋아하는데. 월남쌈. 월남쌈이라니요. 소스에다가 찍어서. 애들 너무 왔었어. 라이스페이퍼 같아. 라이스페이퍼. 이거요? 공주님이요? 왕자님같아야 하는데. 왜요? 남잔데요? 공주님 같다고요? 백마탄 왕자로 합시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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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이는. 제이는 근데 그거 진짜 많이 탔잖아. 어? 흥마 타셨잖아요. 흥마 탄 왕자님. 근데. 뭔가 좀 억양이 달라지는데. 왜요? 흥마는 100만원 좀 더 억양이. 왜 이렇게 사악해 보이지 않냐? 괜찮은데요? 그래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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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자요. 아니 그거는 지금. 시간이 벌써 이제. 지금. 한시. 아니 제가 한 5분 전까지만 해서 자고 와가지고. 진실입니다. 보시면 좀 부어있어요. 지금 말이 돼. 지금 엔지 분들 만났는데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미팬 이렇게 오니까 재밌네요 여러분. 저번 활동 때도 처음 했었죠? 네. 저번 활동 때 처음. 저번 활동 때는 근데 엄청 더웠어요. 맞아요. 진짜 더웠는데 그래도 바람 선선하게 불고 좋네요. 다행히 날씨가 좋긴 한데. 아. 날씨가 안 덥긴 한데. 비가 올 것 같은데요. 어? 오늘 비 오나요? 어. 아니에요. 올 수도 있죠. 올 수도 있어요. 안 오는 걸로. 네. 근데 저만 느끼는 거예요? 뭐요? 뭔가 일정 시점 이후로 엔지 모드 되게 조용해지셨어요. 맞아요. 그니까. 뭔가. 요즘 약간 다들 소심해지셨어. 목과 소심해지셨어. 다들 MBTI가 아이가. 혹시 아이니? 혹시. 아이야. 틱은 아니고 아이셔요. 아이야. 이거 뭐예요? 티에. 저. 그 유행이를. 보긴 했는데 셔츠에서. 그거 뭐예요? 저 손으로 봤어요. 손우 형 그거 뭐야? 정확히 몰라요. 네? 너 정확히 알잖아. 그거 뭐예요 그게? 혹시. 너 티야? 막 이런 생각. 나 티다. 저 아이치티제인데요. 저희 다 티잖아요. 저 빼고. 근데 그걸 어떤 상황에서 써요? 약간. 어 그냥 뭐 첫 만남이다. 뭔가 이럴 때 쓰는 거 같아. 공감 능력 떨어질 때? 공감 능력 떨어질 때? 아 진짜요? 공감 안 해질 때? 티아버럿. 아아. 맞아. 그렇겠다. 엔진보티래요.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좋은 의미는 아니겠구나. 자꾸 부딪쳐요. 인간극장 아이돌 MBTI 검사하는 거. 여러분 해봤어요? 네. 뭐 나왔어요? ISDJ. 어? 그거를 해본다고요? 근데 나 티가 맞네. 아이치티가 맞네. 아이치티가 맞네. 아이치티가 맞네. 그거 아이돌이 아니잖아요. 그때 그거 해. 아니. 둘 수도 있죠. 그렇네. 볼 수도 있어요. 언젠가. 아 그거 맞아요. 티 나오신 분. 아이치티가 진짜 많아요. F 나오신 분. 와 F도 많네. 거의 약간 반반인 것 같네. 반반인 것 같네. 반반인 것 같네. 그러면 I이신 분 여기서. 오. 아이치티가 왜 이렇게 많아. F. 아이치티가 왜 이렇게 많아. E이신 분. E이신 분. 와 E가 별로 없구나. 근데 I가 되게 많다. 아 그래? 확실히 기가수의 그 팬이라고. 사실 MBTI인데. 사실 MBTI인데. MBTI는 재미로 하는거죠. 맞아요. 재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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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짝 과학이 있긴 한데. 아니 있긴 한데. 있긴 한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약간 조금. 휘둘리지 않았어요. 잘 휘둘리지 않아요. 전 통계죠 통계. 그냥 약간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재미용. 재미용으로. 요즘에는 많이 재미로 하는거 같은데. 그렇죠. 요즘 아마 본인 MBTI 모르시는 분들 없을거에요. 모르시는 분. 자기 MBTI. 네. 어 진짜 없어요. 누가 저요 했는데. 누가 저요 했는데. 누가 저요 했는데. 네. 뭐에요? 뭐래요? 이승. 아아아아. 아니. 다 웃어가지고. 안녕.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거. 나눠주나요 이제? 언제 나눠주죠? 지금 나눠줄까요? 네. 커뮤니케이션. 네. 여러분. 포토타임이 있다고 합니다. 포토타임. 너무 부었어요 지금. 나중에? 뭐라고요? 10분만 더 하자구요? 저요 좋죠. 네. 저요 좋죠. 고개 절레절레 하시는. 근데 이거 진짜 귀엽다. 이런거 누가 만들어요? 트위터에서 만들어요? 트위터가 일을 많이 하네요. 이런거 멤버마다 다 있잖아요. 그니까요. 어 선우 형 저기있네. 어? 희승이 형 거에요?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 저거요? 너무 귀여워. 잠깐만. 이거 선우 형이래요. 선우 형. 저거 진짜 귀여워. 어 귀여워. 아 햄스터랑 사슴이 섞였대요? 아니. 아 진짜로? 어 주먹밥이야. 주먹밥은 강아지 안에. 귀엽네 이거. 와 이거. GS25에서 팔 것 같아. 오 뭐야 이거 찍찍이야. 우와. 오 귀여워. 이거 만드신거에요? 귀엽다. 원래 파는. 이거 직접 만든거에요? 어디서 샀어요? 잠깐만 잠깐만. 트위터에서 이거 어떻게 샀? 이거 좀 전화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좀 전화해 주실 수 있어요? 얼굴에만 때 탔어. 얼굴. 왜 얼굴이 왜 이렇게 더러. 애벌이 왜 이렇게 더러. 애벌이 왜 이렇게 더러. 애벌이 왜 이렇게 더러. 어 귀여워. 오빠 저랑 같은 옷이에요 이거. 와 근데 여기에 나펄셀이라 적혀있어. 귀여워. 저거 볼래요. 비슷하다고 나랑? 어 너무 귀여운데? 어 너무. 입는 옷도 있네. 와 신기하다. 나중에 이러고 구추를 만들고. 아니 근데 이거를 이렇게 파는거에요? 이거 다 샀어요. 인형들이. 아 팬들이 만드는거에요? 저도 트위터 만드는건줄 알고. 제이 감자도 있네. 제이 야 너 감자도 있네. 아니 진짜 감자를 있네. 저 머리는 가있을거 하반신. 감자는 없어요 지금? 막 촉색인가? 주먹밥. 이것도 주먹밥 있어요 지금? 주먹밥만. 몸은 없어요? 귀엽겠다. 무서운데? 아 귀여워. 어 그거 드세요. 이런거 다들 가방에 하나씩 가지고 다니나봐요. 오 뭐야 눈 진짜 커. 저기도 있네. 저긴 좀 다른데. 형 이게. 다 있어요. 다 있어 지금. 아 원래에요. 이거 다시 돌려줘야되잖아요. 앉아도 돼요. 이거 어디에. 머린데? 가방에? 집에 보관해요? 아. 아 그. 아 그. 바구니. 아. 바구니도 귀여워. 파우치가 따로 있어요? 바구니 귀여워. 와 집이네. 어 귀여워. 어 귀여워 이거? 와. ru 귀여워. 어 귀엽다. 정답. quality가 비췄는데요. quality. 너무 좋아. already quality. 근데 이거 진짜 많이 귀여워 이거 다? 어 뭐야 귀여워. 아 그거 뭐 파는 거래. 우리도 나중에 약간 엔진. 그런 거 만들어야겠다. 엔진은. x 그거. 아니 그 로고. 왜 이거. 이마에다가 x로고 딱. 이렇게. 약간 그런거 없나요? 약간 그룹에도 공식 색이 있는 것처럼 공식 동물 이런 거 없나? 약간 엔진 공식 동물 이런 거 없나? 아 엔진 너무 사람 다양한 너무 많나?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뭘로 하더라구요? 공주님 공주님이네요 왕자에요 저희 다 같이 고맙죠 다 같이 고맙죠 저희 다 같이 고맙죠 김희 갈까요? 안 줄 알았어 네 가보셨게 하고 와 네 여러분 다 같이 하시네 찍을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시 드릴게요 네 드릴게요 이거 누구 거죠? 주인 찾아가세요 이거 뭐였죠? 끊었어 아 너무 길어 용이형 문일 거 같아 오케이 아 여기서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밑으로 찍겠고 타지 아 사진 찍은 거 같구나 찍어줘 오케이 사진 찍을까요? 어 그거 인형 좋아주세요 인형 다 같이 오케이 어떻게 써? 앉아 찍을까요? 사진 찍을까요? 1,2,3 감사합니다. 사진 찍는다고 숯까지 참은거 아니죠? 아, 다 들려요. 네, 이제 한 번씩 나눠드릴까요? 좋아요. 이거 어떻게 나눠드려야되지? 여러분들 모두 줄을 쓰시오. 네, 여러분 저희가 약간 드라이브트루 저희가 있으면 엔진본도 이렇게 줄을 약간 학교에서 급식 많이 받아보시죠? 그런식으로 저희가 배그룹을 해드릴겁니다. 그럼 뭐 하나요? 네, 해봅시다. 어, 어떻게 하는데? 아, 저기 있네요. 저기서 가면 엔진본들이 줄이러 오실거에요. 아하! 오케이, 오케이. 일단 나눠드려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7명이 어떻게 해야 되지? 예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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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